먹어서 아버지 죽고 다섯 살 먹어서 어머니 죽고 3, 15, 15살에 시집이라고 갔더니만 2, 98, 18살에 남편마저 죽는구나 3, 7, 21, 21살에 술상머리장구 제가 웬 말이냐 남난노래 해나 낫고 남난노래 나도 낫건만 이내 팔자도 기박도 허여 일부 종사를 못다하고 나뭇잎 내 힘삼고 추야장 기나긴 밤에 남에 애간장 태워주나 얼씨구죽고지와자준네 아니 노지는 헛못하리라 하이가라가 한마디 했더니 그냥 철렵가가지고 여자들이 확 우는데 철렵하고 나오기는 다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대번 그 자리에서 하리 하허허허 얼씨구 나온다 품바하고도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 않고 다시 또 왔네 너 어머니가 너를 날쩍에 구정물 땡이나 먹었던지 걸찍하게 잘도 허고 너 어머니가 너를 날쩍에 냉수땡이나 먹었는지 시원하게도 잘도 허고 너 어머니가 너를 날쩍에 맑갈리 땡이나 먹었는지 비틀비틀 잘도 허고 너 어머니가 너를 날쩍에 기름 땡이나 먹었는지 미끈하게 잘도 허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 한 놈이 양재기를 열려 덩어리다가 집어넣더니 곱사치밀이 돌고 내가 각사리 타랭이로 한바꿔 했더니 울던 여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춤을 춰가지고 아마 울리고 웃기고 한 놈은 한 놈이 적지 나 하나밖에 없을게